건강을 통해서 오늘은 가면을 뻗고 나오셨어요 네, 가면 벗었네요 예쁜 얼굴로 나오셨어요 빅토리아까지 함께 사진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 루나씨랑 빅토리아씨 건강하면서도 탄력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많은 여성분들께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비결 좀 알려주세요 과식하지 않고요 과식하지 않고 조금의 근력운동을 병행하시면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거죠 매일 무슨 일이라는게 빅토리아씨 좀 하나 알려주세요 좋은도 먹고 좋은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거죠 운동 열심히 하는거죠 그리고 말이죠 빅토리아씨가 올해 클라이마 7 캠페인 우먼 모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전에 포스오플리탄 6월호 메인 모델로도 촬영을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곧 잡지나 아디나스 레저에서 보실 수 있을거에요 네 네 우리 클라이마 7 모델 수리아씨가 이번에 6월 표시모델로 촬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두 분께서 남성분들 정말 열심히 잘 뛰시라고 특별하게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한 번 한 번씩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뛰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원주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셀럽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